용인특례시는 용인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휴먼북 서비스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준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북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용인시 도서관에 등록한 뒤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문가 서비스 제도입니다. 용인시 도서관과 용인교육지원청은 중고교 학생들이 휴먼북 서비스를 통해 진로, 독서, 예술 등과 관련해 지식을 전달받으면서 나눔과 소통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휴먼북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휴먼북 서비스는 지난 2022년 포곡고의 요청으로 시작돼 지난해 약 2개월 동안 6개 학교에서 13회에 걸쳐 운영했다.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만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20회 이상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학업 일정 때문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휴먼북 서비스를 준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휴먼북으로 등록해 지역 시민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입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입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입니다.